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아오오니 컨텐츠입니다 바로 제가 이제 아오오니가 되서 저기에 있는 6명의 이제 저의 밥들을 어.. 잡는거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오오니의 규칙!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은 밑에 자막에 나타날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아오오니 되신 라인하르트가 되게 됩니다 야 우리 핏 너무 잘했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루시우 6명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와 쟤 딱 걸렸나 본데 저거? 개글자식들 오우! 이쪽으로 와! 도망쳐봐 짜짓! 도망쳐봐 짜짓! 어디왔어? 오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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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 개구리 너무 빠른데! 이거 그렇게 사라져요 오우 tôi 오우 하이? 누구시지 이거? 어 스툴리미 하이? 여긴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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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트리밍 하이~~ 도망가 여있네 하아아아아아아아 다 잡았네 제가 바로 풍포게임 유튜버입니다 제가 우리 이번엔 어?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게요 아 이번엔 또 루시오 루시오는 좀 그렇다 아 이번엔 루시오 좀 그렇다 우리 루시오 하는 사람이 일조없어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 치시죠? 네 도착하시면 더 온갖이에요 오 아아 아 계속 1빠야 와 이거 진짜 아오니같아 철컥철컥소리나 지나갈대 저어따있네 에허아! 어 이제 곧 슬슬 또 위치가 다 뜰떼네요 당신들의 위치 가 이제 나한테 나한테 보여줄 어 이 소리는 왜 이렇게 빨라 망했어 망했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찾았네. 위험해 위험해. 우리 콜라 남았네. 이거 궁 써도 되는 거죠? 궁 있어요? 콜라야. 콜라 죽었네. 여기서 제가 나오냐 하면 잽도 안 되기 때문에 적극이 끼고 저는 이번에 술래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대신 적극이와 우리 제일 처음에 죽었던 수염이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성냥이요? 안 돼요. 그럼 재미가 없죠. 아 느리는데 그럼 한조 추가해줘요. 한조하고 놀래요. 기다리겠지. 한조. 한조.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 꼭 살해 담아봐요. 다시 해야 되나? 아 떨어졌어. 와아. 뭐야. 아니 이거 다시 해 다시 해. 술래가 멍청해. 야 다시 해. 술래가 멍청하네요. 제꿀? 아우니가 삶을 살기 싫었나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괘담으로 떠들다 보니까 인생을 놓아오셨어. 어디서 자요? 와우와우와우와우 팜팜 д 팜팜 팜 팜 아오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website 나는 실 혓 씨야 탈탈탈탈탈 탈탈탈탈 то 저희 플리는 먼저 잡아줘야 아 나는 아오니를 봤어 방금 방금 온volt valley로 빨리 뒤져 봐요 chance 야 아오니한테 위치를 말해주는 사이프 인강이 어딨어 그거 인간계의 배신이야 저거 난 아까 어딜하고 말 안했거든? 어디선가 쏨브라아의 냄새가 났다 목표를 포착했다 야 잠깐만! 응보라다! 야 descent! 아 누가 알려줬어! 어!! 어! 어!!!! 끝났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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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미쳤나봐! 하하하하! 프로방송인 인간들 감히 나를 한 조개 빠트리다니 더러운 인간들 내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겠.. 날면씨 죽어라!! 죽어 죽어라!! 히히히히히 힝힝 안녕 안녕? 안녕? 살려줘요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어 바이 아온이의 말을 믿는 멍청한 인간이 아직도 있다니 여깄네 이제 곧 그림이 보이겠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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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라 어차피 너한테 미래가 없단다 우리 그 작전 있잖아요 포메이션 A 그걸 할 때가 왔어요 포메이션 A 포메이션 A가 뭐죠? 다 걸렸어 작전 없는 거 다 걸렸어 포메이션 A 여기 있네 여깄네 적극님 첫바로도 계시는데 계속 큰카 큰카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솜브라 냄새가 여기도 나네 여깄네 여깄네 아 반대로 오셨어 개구리 저깄네 여깄네 나의 공부에 자살해버렸네 프린니 여기 빗자루 있어요 빗자루 여깄네 기다려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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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해요 방치받아라 이게 이석이 느리니까 잡히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아오니 컨텐츠 라이다르트가 바로 아오니가 되는 컨텐츠는 여기서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오버워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빠잇